안녕하세요 생명과 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영상은 캐치로직 강좌의 오리엔테이션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캐치로직을 출시하게 되는 그 목적과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캐치로직은 일부 수험생들은 사실 뭐 모든 수험생들이 한종철에 풀컬을 타는 것도 아니고 한종철 강사에 관심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봐 또는 친구의 추천으로 몰랐던 강사인데 알게 돼서 하다 보니까 캐치로직이 뭐지? 이렇게 시작돼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꽤 있어 그런 분 포함해서 캐치로직 강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치로직에서 다루는 것은 캐치, 잡는다는 의미고 로직 샘은 보통 철철로직이라고 부르는 건데 한종철 선생이 가르치는 막전위 근육 유전 어렵다라고 하는 자료 해석에 스킬과 논리를 집대성하여 정리하는 게 철철로직이야 그래서 이 막전위 근육 유전에서 출원형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되고 유형별로 스킬과 논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스킬과 논리를 안내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풀 때 상당히 곤란한 지점이 발생해 자기가 공부했던 문제와 유사한 게 나오면 대처가 가능한데 형태가 바뀌어버리면 시작점을 못 잡거나 전체적인 문제풀 유툰을 파악하질 수 있을지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한종철 강사의 스킬과 논리, 집대성한 철철로직을 강의하는 강사를 캐치로직이라고 한다 근데 이 캐치로직을 다루는 철철로직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수험생 스스로 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다른 강사분들도 다 그렇게 강의를 하실 거라고 믿어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 OT를 듣는 것은 나와 합이 맞고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들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점과 문제풀이 루틴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시범할 일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스킬 논리를 일방적으로 이해시키고 이거를 하면 돼가 아니라 이걸 갖고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문제풀이 루틴을 어떻게 잡은 데는지 문제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해요 차별화된 논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에 따라 체감대로 다를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캐치로직 강좌는 수강생들이 타겟이 다 정해져 있는데 내신 대비를 하는 완자 생명과학 수강생들은 완자책만 갖고는 낙전이군 유전에 대한 스킬과 논리를 배울 수가 없어 완자책은 시중 참고서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말그래도 그거는 강사의 강의서가 아니라 참고서이기 때문에 내용은 개념적으로 잘 충분히 들어가 있지만 스킬적인 측면, 논리적인 측면, 자료에서의 측면이 부족해 그래서 그 책만 갖고는 선생님이 완자생명과학의 내신 수험생들의 내신 대비를 위해서 난이도가 있는 유형, 낙전이군 유전을 설명하기 힘들어서 불가피하게 사이사이에 캐치로직 강좌를 거기다 심어놨어 대신에 교재는 캐치로직 교재를 여러분들이 따로 구매를 해줘야 해 그래서 완자수강생들이 강의 리스트에 보면 뻘겋게 철철로직이라고 했는 강의 리스트들인데 그 철철로직 뻘겋게 생긴 강의 리스트 물론 제가 완자수강생들 오태도 말씀드리지만 그건 캐치로직 강좌의 교재로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치로직 강의를 완자수강생이 따로 보는다기보다는 교재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철철 개념 미수강생 중 이후 커리큘럼에 합리하고자 하는 수험생 이 말은 뭐냐면 한종철 강사의 개념 강자가 철두철미 개념 완성이거든 그걸 줄여서 철철 개념이라고 하는데 쌤 강의를 우연히 개념 강자부터 듣는 친구도 있지만 개념 강자는 다른 강사분 걸 듣고 또는 혼자 공부하거나 또는 과거에 공부한 걸로 개념은 스스로 해결하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문제풀이 강의, 자료분석의 기술이든 로직앤제든 또는 RGB, 만점시퀀스, 시즌 모의고사 다양한 앞으로의 커리큘럼에서 중간부터는 합류했는데 한종철 강사는 중간부터 합류한 수험생들에서 기초부터 강의를 해주지 않아요 왜냐?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강의로서의 성격에 맞게끔 해설해야 되기 때문인 거지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나는 중간에 합류했는데 한종철 강사가 얘기하는 막전위권위전에서의 스킬과 논리가 처음 듣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문제풀이 수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럴 때 선생님, 저는 그러면 선생님의 문제풀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어떤 강좌를 미리 수업을 들었었어야 하는 건가요? 질문할 수가 있지 그게 바로 캐치로직 강좌야 사실 이 캐치로직이라고 하는 강좌의 수업 내용인 철철로직은 철철 개념에 다 있어 근데 철철 개념에서 철철로직이라는 그 부분만을 뜯어갖고 발체해서 만든 책과 강좌가 캐치로직인 거지 PD님 이해 가요? 어, 이해? PD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네 3번 철철 개념 수강생 중 철철로직을 복습하고 싶은 수험생 선생님, 저 철철로직 한종철 선생의 스킬과 논리를 몇 번이나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저는 최소 3번은 봐야 된다고 봐 책으로 보든 강의로 보든 책과 강의를 병행하든 간에 최소 3번은 철철로직, 한종철 강사의 스킬과 논리를 반복해줘야 자기 것으로 70, 80% 써먹을 수가 있어 강사의 생각과 고민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해서 한 번 듣고 그거를 강사처럼, 또 강사는 똑같이는 아니어도 강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구현하기 쉽지 않잖아 자기 것이 아직 아니니까 그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반복밖에 없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할 때마다 들리고 보이는 것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3번은 추천해요 물론 철철 개념서를 갖고 캐치로직이라는 강좌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근데 이미 한 번 필기하고 쭉쭉쭉 정리해놓은 것 때문에 신경에 거슬려, 좀 깔끔하게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어 라고 하면 캐치로직 교재로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철철 개념서의 철철로직과 캐치로직 강좌의 철철로직은 똑같은 내용이야 물론 구성에 차이가 있지만 그대로 페이지 다 담겨 놔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놨어 철철로직 촬영 강좌는 철투철미 개념 완성에도 촬영을 하지만 캐치로직 강좌에도 촬영을 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 철철로직은 어디서 봐요? 철철 개념에도 있고 캐치로직 강좌에도 있고 똑같은 내용, 책 내용도 똑같고 강의 내용도 똑같고 학습 목표는 막전히 근육 유전은 일반적으로 초론형 문제풀이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초론형은 말 그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내가 풀이를 할 거냐 어떤 단계에서 어떤 스킬 쓸 거냐 이런 걸 잡는 게 짧은 시간 되게 힘들어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스킬과 논리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고요 충분한 탐구해제, 탐구해제는 왜 필요하냐 따로 제작한 문제인데 설명한 내용과 실제 기출문제 간에는 괴리감 있게 클 수가 있어요 그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문제로 따로 제작된 게 탐구해제입니다 교재 구성은 2021 철투철미 개념 완성 책에서 철철로직부만 발체해서 제작이 됐고요 개념서 페이지와 함께 수록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는 데는 되고요 다양한 탐구해제와 정답까지 올해는 수록했습니다 대표기출 프리까지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올해는 사이사이에 대표기출도 필요한 것들은 수록해놨고 이론 파트의 탐구해제를 수록했다는 게 작년과 다소 다른 점입니다 작년 수험생들이 캐치로직 교재 좋아요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론 파트에 있었던 개념서의 이론 파트에 있었던 탐구해제도 수록해주면 안 되나요?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거든 철철로직에 있는 탐구해제 말고요 개념 이론 파트에 있는 탐구해제 수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철철로직만 아니라 이론 파트의 탐구해제도 따로 수록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론 파트의 탐구해제 수록해서 이론 가볍게 복습하면서 철철로직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고요 기본적인 이론 점검하기 위해서 정리 다 해놨습니다 예비학습이라는 코너가 작년과 다르게 추가가 됐어요 선생님 철철로직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이론 파트에서 했던 거 좀 복습할 겸 예비학습 같은 거 넣어주면 안 되나요? 그 피드백 받아들여서 올해는 철철로직에 이론 복습을 위해서 예비학습 코너를 만들어놨어요 진검 내력화는 탐구해제 그리고 스킬과 논리를 아예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텍스트도 수업 내용과 싱크를 맞추도록 노력을 했고요 학습한 이론이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제일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니까 대표 기출문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다 강의하지만 수록해놨습니다 활용방법 이론 파트에 수록된 탐구해제를 통해 개념의 이해를 확인해 주시고 간단한 개념 복습 강의 수강을 통해 철철로직을 학습을 하되 한 번만 들어서는 사회껴서 만들기 힘들다 최소 3번 이상은 반복한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구해제 대표 기술을 통해서 실전 연습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병행하면 좋은 것은 선생님 저 자료분석의 기술부터 합류했는데 자료분석의 기술이 막전이군 유전에 대해서 유형 정리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 자분기는 철철로직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철철 개념이든 캐치로직이든 철철로직 한종철 강사의 스킬과 논리를 적용하는 첫 번째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이 자분기에서 철철로직 적용을 함께 캐치로직으로 복습 병행하면 좋아요 필기노트에는 이론 필기노트가 있고 철철로직 필기노트가 있습니다 그 두 건이 합본으로 돼서 판매가 돼요 그래서 금액이 좀 세다고 느낄 텐데 그게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철철로직도 다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철철로직 필기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만점 시퀀스는 유전 단어만 가지고 진행하는 꽤 난이도 있는 유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만점 시퀀스도 본인이 공부한 철철로직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GB는 기본 문화 모의고사입니다 막전이 포함하여 그리고 다른 비유전 파트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와 더불어서 철철로직이 수록되어 있는 캐치로직 강좌와 교재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고 시너지가 납니다 일정은 교재 입구는 12월 15일 제가 이미 12월 15일 이후에 12월 15일 이 시점에 교재가 입구가 되고 강좌 기간 12월 말에 진행이 됩니다 그 전보다 좀 일찍 될 수도 있고요 강의 업로드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비유전은 12월 중에 제가 따로 스튜디오로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유전 파트는 현장 강의로 촬영해서 올려드립니다 1월 이후부터는 매주 수요일 날 현강 버전이 올라간다는 거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고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완강 예정이니까 학습하실 때 계획을 잘 짜주시고 그리고 좀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철철로직은 반복을 충분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진도 뽑는 게 연애하지 마시고 사실 3월 초까지 이걸 끝내도 엄청 잘한 거거든 왜냐하면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반복하여 매주 매주 저와 같은 속도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충분한 반복 그걸 좀 더 강조할게요 그래도 나는 빨리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특히 N수행 중에 그럴 수 있잖아 1등급 정도 받았으면 실력이 있는 거니까 작년 강의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캐치로직 강자 OT로 인사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 한 해 수능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는 노력도 준호하고 꾸준함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태도와 더불어 체력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N수행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하반기에 체력전에서 밀려서 본인의 실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 우리 고3 현역들 포함해서 올해 수능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셔서 올해 원하는 바 수능대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능대박 화이팅!